좋았어, 도시. 여기 와본 것 같은데. 아, 더워. 들어가. 들어가. 아, 10개월 전에 방문했던 왕 할머니 댁이네요. 자칭 은우 1호 팬인 할아버지가 온통 은우 사진으로 도배를 했었거든요. 은우 사랑이 아주 넘쳐 흐르는 집을 만드셨어요. 남다른 시골 스케일을 자랑하는 왕 할머니 음식도 빠질 수가 없겠죠? 은우 맞춤 요리사시죠. 눈에 꿀이 뚝뚝 떨어지는 은우 바라기 두 분을 뵈러 왔습니다. 얼마나 또 은우가 사랑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뭐야? 멧돌이 거실에 있네요? 은우 이거 처음 보겠다. 해봐. 할머니가 콩국수 해줄게. 직접 갈아서 콩국수 해주시려나 보다. 들어올 때 보니까 또 은우 사진이랑 많아졌던데. 정은 거 붙여야지. 정은 거 이제 어디다 붙여. 어디다 붙여. 아빠는 갖다 놨잖아, 우리도. 이야. 엄청 많이 뽑으셔야겠다, 진짜. 은우 꼬마씨, 은도 입고는 없었잖아. 이야, 이미 지금 은우를 꽉 찼거든요. 정우도 벌써 꽉 찼네. 이야. 아기 사진만 좀 하지 말고. 집에 와서 은우랑 정우 좀 봐주세요. 네? 아버지, 사진만 붙이지 마시고. 오, 잘하는데? 안 들리는 척 하세요, 아버지. 자, 자, 자. 은우, 일어나, 일어나. 호, 호. 야, 은우 방학 언제 하냐? 은우야? 오늘 방학 언제 하지? 어? 얘 못 들은 척 하네. 할아버지 닮았다. 할아버지한테 공방 배우잖아. 은우도 못 들은 척 합니다. 자, 한편 왕 할머니는 국수를 삶고 있네요. 이야, 손도 크시잖아요. 와, 1인분 양이 진짜 기가 막힌다. 국물이 엄청 맑아요. 와, 진짜 맛있겠다. 와, 왕할머니 표 반찬들이랑 맷돌로 손수 가른 콩국수입니다. 왕할머니 표 손맛은 과연 어떨지. 은우를 위한 여름철 밥상이네요. 잘 먹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은우가 콩국수 잘 먹을지 궁금한데요. 맛있어? 과연? 맛있어, 미니크. 어렸을 때 저는 콩국수 못 먹었는데. 맛있어? 우와.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벌써 사실 갔어요, 또. 맛있지? 맛있지? 맛있어? 다 보고 있어, 다 보고 있어, 은우나. 맛있어, 미니크. 맛있어, 미니크. 맛있어, 미니크. 맛있다. 오, 맛있네. 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뭐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시죠. 아이고, 잘 먹네. 아이고, 맛있어 먹네. 오, 많이 먹는 거 아니야? 고기였어? 그럴 리가요. 딱히 잘 먹는다. 너 면을 좋아하더만, 응? 둘은 다 면을 좋아해? 은우 잘 먹는 거 확인하시고. 이제야 한솔 뜨시네요. 이야, 요즘처럼 더운 날에는 시원한 콩국수가 딱이잖아요. 아, 그냥 먹어볼까? 콩국수 진짜 오랜만이다. 준우 아빠도 오랜만이겠어요, 할머니표. 어렸을 때는 콩국수 많이 먹었던 거 같은데. 내가 주변에서 먹는 거 하고, 타먹는 거 하고, 틀리지. 우와, 맛있겠다. 진짜 고도하다. 오늘 할머니, 할아버지, 저기 뭐야. 은우 잘해줘야 돼. 오전에, 오전에 서운했어. 맞아, 맞아. 아니, 애기인데도 어떻게 그런 표정이 나오냐. 그런 표정이 나와. 진짜 서운한 표정. 어른 같아. 나라를 잃은 듯한 표정이었죠, 아까. 진짜 서러운 거. 미쳤나 봐. 은우가 상처를 좀 입었다랬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은우가 집이 안 간다 그럴 수도 있어요. 은우가 집이 안 간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넣으면 좋겠어요. 네, 이 시간은 안 간다 그럴 수도 있어요.